제가 5천원짜리 드린거는, 저는 3월에 조회시간을 3월 첫주나 둘째 조회시간에 이것을 칠판에다 쓰고, 본원에 오는 아이들 뭐뭐뭐뭐 했다고, 만원짜리 문사를 한 번요. 애들이 눈이 쉬는거에요. 도대체 저게 뭔데 만원짜리 문사를 벌은거야? 뭐냐, 욱하는 상태죠. 다른 모든 것에선 차이가 없어요. 송정연에 오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차이가 없어요. 욱해서 때려. 절반에, 저야 그래도. 수술만원짜리 때려. 왜? 그 순간에 그걸 못참아요. 그래서 ADHD입니다. 네, 욱하는 이 성질 때문에, 이것만한것이 묻지마사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고나서 시카를 들고나가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지나가는 여학생 길을 쫓아가고, 큰일로. 그런데 그런 사건이 신빌동에서 며칠전에 일어났어요. 다 옷차방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런 묻지마사님들이, 이런 오오카, 박성현이 내년에 밤에 마실 때, 쓰시라고 드리는거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